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8살 박재현입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중국어를 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중국 노래도 배웠었고 다양한 중국 문화 체험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배운 기업의 8발을 가장 좋아합니다. 배우면서 중국 문화의 관심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학생들의 이 Toky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재현입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함께 중국 국학, 서예요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저와 같이 중국 문화를 사랑하는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저희 얘기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신현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어를 배우면서 마음이 많은 친구도 만나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피아노 연주를 할 건데요. 연주곡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초등학교 장현, 신은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동생들이 같이 중국의 전통노래인 환경배매춤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중국에서 정말 유명한 곡이죠.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이 곡은 중국의 전통노래인 환경입니다. 이 곡은 중국의 전통노래인 환경입니다.